안녕하세요 익스티림 라이프TV의 익스티림 환희입니다 오늘 360샵에 추운날 놀러 왔는데요 여기 새로 들어온 제품이 있어서 몇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에틱에서 에라완 데크 버전 2가 새로 나왔어요 인스타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컴플릿 제품으로 나왔구요 이제는 에틱도 ICS 해바라기 꽂는 방식을 버리고 이 에라완 데크 V2가 나오면서 ICS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360샵에서 이 컴플릿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부품을 원하는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휠, 바, 클램프 이 정도로 해서 이 에라완 컴플릿이 나온 것을 360에서는 특별하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가실 때 딱 완성되어 있는 완제품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휠과 클램프 이런걸 바꿔서 조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게 보면 여기 그립이 있잖아요 핸들그립이 예전에 보면 이 바앤드가 따로 다 구성이 돼서 그립을 끼운 다음에 바앤드를 꽂았어야 되는데 에틱에서 새롭게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장착할때도 편하고 핸들그립이 다 닿아서 뺄 때도 편할 것 같아요 바앤드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거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자드라이버 달궈서 빼요 또 다른 방법 여러가지 팁을 알려주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는 한번에 분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판도라 데크가 예전에는 그냥 데크만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에틱에서 컴플릿으로 판도라를 이제 컴플릿으로 완성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구요 휠은 115에 30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인큐브2 그리고 핸들바는 이렇게 크로몰리로 된 에틱 이 문양이 들어간 이 크로몰리 핸들바가 들어가는데 핸들바가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한 800g대 정도 되고 그래서 요 판도라 컴플릿 자체의 무게가 3.3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휠도 와이드 버전으로 스트릿 탈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안정감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도라 컴플릿 같은 경우도 에라완과 비슷하게 휠하고 그립 정도만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60에 들어온 새로운 제품 중에 마지막으로 카본 카본 핸들바가 새로 들어왔어요 동민이란 친구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풀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질이 섞인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딱 들면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여기 구멍 홀드 보면 두껍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카본 자전거 프레임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이게 직경이 카본치고 되게 두껍게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카본 바의 무게는 478 500g이 채 되지 않고요 이게 높이가 28 아마 가로 폭이 24인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8에 24 크로몰리나 알루미늄 핸들바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죠 알루미늄 바도 보통 한 700g대 가벼워도 600 이런 건데 그 무게의 절반 크로몰리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가 되는 이 카본 바가 360에 들어왔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약 30만원 정도 하니까 정말 가볍게 파크를 타고 싶다고 하시면 이것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축 방식은 SCS고요 이게 알루미늄 바처럼 외경이랑 내경이 달라서 IHC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되면 IHC도 쓸 수 있을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SCS만 지원한다는 거 그 점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60 샵에서 새로 나온 제품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지금 뭐 눈도 내려서 탈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실내파크 해봐야 두 개 정도? 코라나, 비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눈이 오고 이러면 좀 쉬었다가 날씨 좀 풀리고 눈 녹으면 다시 파크 가서 타시고 추운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